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INF 인펜트리에서 중국에서 OEM 받아서 중재메탈 전동건을 INF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모델인 INF CQB 모델의 전동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 장비는 빌려서 왔습니다. 저희 팀의 팀원들이 한 두분을 사셨는데 사자마자 제가 리뷰를 좀 부탁한다고 빌려왔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사격이나 아니면 외관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테이블에서 맨날 앉아서 하다가 오늘은 제 방으로 왔어요. 제 방으로 왔고 일단 박스는 이전에 저기 제가 M24 그 스노우 불의 INF자 M24 그 제품을 리뷰를 했었고 그 박스와 동일한 박스에 담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요렇게 안전 주의사항 종이가 한 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딱 열면은 이렇게 전동건이 거꾸로 들어있습니다. 거꾸로 들어있고 전동건 본체 하나 그리고 탄창 하나 그리고 특이한 거는 요기 이렇게 수직 손잡이가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 그러면은 제가 총을 한번 꺼내서 여러분들께 들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꺼내서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흔히 얘기한 우리가 이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가성비 모델이라고 하면은 바로 로넥스 스포티 시리즈와 중재 전동건 ENC에서 나오는 전동건들이 아주 가성비 게임용으로 좀 괜찮은 제품으로 편이 나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INF 인펜트리에서 중국 OEM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INF 전동건이 출시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가성비 모델들은 올킬하게 되었다는 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외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동건 중재 전동건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제품들이 풀메탈로 되어있습니다. 바디도 메탈로 되어있고 상부, 하부 그리고 이 레일까지 모두 풀메탈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스톡봉도 메탈로 되어있습니다. 스톡은 플라스틱이고 스톡은 이런 식으로 스톡이 장착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동건의 M4 CQB 모델. 흔히 얘기하는 M4 모드 제로라고 하죠. 이게 모드 제로라고 하나? 아무튼 Mk 모드 제로라고 하던가. 이게 뭐라 했는데 제가 이 총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거의 이거와 비슷하죠? 세팅을 비슷하게 해놨어요. 바로 스톡도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이쁘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 제품은 VFC사 제품입니다. VFC에서 나오는 Mk18 모드 제로입니다. 여기 적혀있네요. Mk18 모드 제로인데 이 제품이 VFC 제품이고요. 외관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 제품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 INF 모델이. 근데 가격은 2배 이상 나죠? 일단 라이센서가 전혀 없고 그냥 풀메탈이라는 이점이 있고 모든 각인들은 각인은 없습니다. 각인은 하나도 없이 다 맨들맨들한 제품이에요. 이런 스티커들은 뜯으시면 되고요. 뜯을 때 약간 하얀색 종이 부분이 좀 남긴 한데 이거는 뜯어서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 이 메탈에 대한 재질은 솔직히 그렇게 좋은 재질은 아닙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삭 긁어도 기스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제품은 가성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내고 이런 각인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한테서 각인 서비스를 받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의 피막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약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피막을 다 벗겨내고 세라코트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거는 가성비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 스톡은 보시면은 보시면은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별도로 1, 2, 3단에 대한 이 위에 이 마크는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걸 누르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접게 되고요. 이 CQB 모델은 배터리가 후방에 있습니다. 이 뒤에 스톡을 이렇게 열게 되면은 커버가 있고 여기 기본적으로 배터리 라인이 이렇게 타미아 잭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로 배터리를 넣게 됩니다. 이거 말고 이 모델, 동일한 모델 중에서 13.5인지 조금 더 긴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 손으로 나와 있는 모델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뒤에 416C처럼 단축형 스톡이 달려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성능은 대동소위 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기박이 통일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전파라고 하죠. 차징핸들. 차징핸들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금액대에 비해서 차징핸들의 이런 레버까지도 다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차징핸들이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이 옆에 있는 더스트 커버가 열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잡고 여기 빨간색 부분에 호법 고무를 호법을 거는 부분에 이 부분을 여는 부분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법을 걸고 이렇게 더스트 커버가 열리는 용도로 장전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레일은 짧은 CQB 모델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레일 커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레일 커버가. 이 레일 커버는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MK18에서 나오는 이런 사각형의 이런 피카트니 레일이 바로 보이는 방식이 있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레일 커버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 이 레일 커버도 하나 돈 주고 사려고 하면은 뭐 한 5,000원, 6,000원 그 정도 하죠. 그런 게 양쪽에 두 개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조금 더 그립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늠좌, 가늠세는 달려 있고요. 이 앞부분에 이 프론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메탈인데 이 리어 사이트, 이 가늠좌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사이트가 이렇게 눌렀을 때 올라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손으로 돌렸을 때는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좌우로 돌아가는 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식으로 폴딩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보관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겠죠. 이렇게 폴딩을 조금 빡빡하죠. 폴딩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겨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네요. 그거 외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칼라 파트가 되어 있는데 보통 칼라 파트가 이 밑에 보면 이렇게 핀이 박혀 있는데 여기 육광 무두나사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INF 제품은 육광 무두나사가 아닌 핀이 아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칼라 파트를 별도로 교체를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는 제가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거 새 제품인데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셀렉터, 셀렉터 부분 있죠. 셀렉터 단발, 연발 이렇게 돌아가는 셀렉터 부분 반대쪽에 셀렉터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덮개가 잡혀 있는데 뭐가 똑 떨어지길래 보니까 이 셀렉터 덮개가 떨어졌네요. 한번 꼽아주면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이게 떨어지네요. 아이고! 떨어지는데 아마 이게 접착제로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접착제로 붙어 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다시 접착제로 붙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총 주인한테 또 욕을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붙여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슬링을 달 수 있는 슬링 고리가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 슬링 고리가 없는 모델들도 있어요. 없는 모델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슬링 고리까지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이 뒷부분, 뒷부분에 이 스톡에 달려있는 이 슬링 고리 양쪽에 다 있죠. 이렇게 슬링 고리, 슬링 고리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 VFC 제품도 달려 있네요. 근데 보통 M4 제품들 중에서는 이렇게 슬링 고리가 안 달려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마루이 차세대라든지 다른 중재 것들은 안 달려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슬링 고리가 달려 있고 이 스톡봉 푸는 걸로 풀어서 분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메탈 재질의 탄창도 썩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태엽 방식으로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는 이런 태엽 방식에 이렇게 돌리는 방식에 300발짜리 연사탄창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수직 그립 수직 그립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를 풀면 됩니다. 이게 마루이 수직 그립 방식인데 풀면은 이 앞쪽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너무 뒤로 갔나? 이런 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죠. 이 세팅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팅 이런 식으로 하는 세팅 아주 노말하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빈티지 난다고 해야 되나? 빈티지는 아니고 이렇게 초기형 M4 모델들의 기본 세팅입니다. 이게 우리 서바이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13시간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13시간을 보시면은 거기에 CIA 요원 중인데 CIA 맞나? 아 FBI 요원이죠. FBI 요원인데 미 대사관을 보호하던 그 흑인 친구가 이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팅을 가지고 이 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탁 숨어가면서 발로 뭘 탁 하나 밀고 바로 냉장고로 숨죠. 그때 갖고 있던 총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갖고 있는 VFC, MK18 모두 제로를 세팅한 이유가 그 영화를 보고 똑같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스톱, 연사탄차, 풀메탈 재질의 이 전동권을 포함한 금액이 28만 5천원이에요. 지금 제가 요거 영상을 찍기 바로 직전에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하니까 옥션에 26만 8천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역시나 택배비 2천원, 2만원을 붙여서 28만 5천원이 맞았어요. 아무튼 최저가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인펜트리 외에 인펜트리에서 공급을 하지만 여러 국내 건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점은 딱 기본적으로 정가가 정해져 있어요. 28만 5천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프라인 건샵이 있다고 하면 직접 가셔서 구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저렴한 전동권이지만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샵 사장님이 비비탄 한 1000발, 2000발짜리 봉지라도 하나 서비스를 주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총을 가지고 야외로 나가서 간단한 사격 테스트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야외 집탄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들고 지금 오늘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씨인데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집탄이 보여주는지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해요.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타켓은 여전히 제가 자주 쓰는 IPSC 페이퍼 타켓을 저 정도 거리에 뒀습니다. 네요. 내 짝, 후추, 한번. 감사합니다. 네요. 김학생 길이 있는 uhm 김학생 길이 있는 예약 김학생 길이는 남은 방에 김학생 길이 있는 것 같고 김학생 길이가 인형을 넣으면 김학생 길이가 став지 김학생 길이 있는 곳이야 김학생 길이가 여전히 김학생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대략 한 20발 정도 발사를 했습니다 타깃으로 한번 가서 한번 상태를 볼게요 보이십니까? 이정도 대략 우리가 게임에서 주로 많이 하는 교전 사거리 정도 됩니다 사거리 정도 되고 실제로 이렇게 바람이 안 부는 실내에서 이렇게 딱 맞춰서 집탄 테스트를 하면은 조금 더 집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 타깃에서 다 벗어나진 않았구요 21발이네요 21발을 쏜 것 같아요 이 정도 제가 손바닥이 가리는 집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연사로 한번 쭉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로 다 쐈구요 대략 한 한 7,8,7,8,6,8,7,8 정도 격발을 한 것 같아요 이야 생각보다 의외네요 연사로 샀을 때 대부분 다 요쪽 이건 아까 제가 쌌던 위치고 이 정도 조금 맞았는데 이 정도면은 저게 298,000원이죠 저게 298,000원에 이 정도 집탄 그리고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는 것은 7.4 볼트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7.4 볼트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반응속도 그러면은 제가 일단 7.4의 속도랑 11.1의 속도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7.4 7.4고 단발 7.4 연사 7.4 연사 이번에는 11.1 볼트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단발하고 연사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 단발 이번에는 연사 이번에는 연사 일단 그 놀라운 사실 하나 지금 11.1 볼트로 연사탄창에 비비탄을 다 채우고 사격을 했어요 일단은 타켓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략 이나 정도 탄속이 뭐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렇게 타켓지를 다 뚫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다 떨어졌는데 어 문제는 그 이 inf 이 라이플 라이프를 잠시 놓고 네 보통 여기에 이제 우리가 11.1 볼트를 사용을 하면은 분명히 여기 발열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제가 테스트 격발을 한 두탄창 정도 했는데 연사로 쌌을 때 생각보다 발열이 없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야외 집탄 테스트는 제가 볼 때 게임에 충분히 좋은 집탄성 어 뭐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호복고무나 아니면은 이너바렐 정도 교체를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어 이렇게 사격 테스트까지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제품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기본적인 순정 성능에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1.1 볼트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은 단발이라든지 연사든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연사로 제가 일부러 쭉 트리거를 잡고 격발을 했을 때 모터의 발열 또한 상당히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게임용으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 어 제가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모터 이너바렐 챔버 그리고 기어박스를 열어서 뭐 피스톤 기밀이라든지 심 세팅을 한번 새로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게임용 어 가성비 좋은 전동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자루 지금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게임용으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다 걷어내 버리고 이 아웃바렐만 남긴 상태에서 이 스톡도 요런 식으로 제가 갖고 있는 스톡 중에 이렇게 밑으로 꺾이는 이런 드롭다운 스톡을 장착을 하고요 뭐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상당히 가성비 좋은 게임용 세팅의 전동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조금 더 써봐야 되겠지만 그 보통 우리가 로넥스 스포티라든지 ENC 제품들은 이 작동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 전자회로 자석 방식 마그네틱 방식의 전자회로를 내장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든지 연사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딱딱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품을 조금 더 제가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테스트 해볼 거는 바로 탄창 호환성 그리고 조금 더 방전률이 높은 배터리를 썼을 때 이 제품이 어느 정도 버틸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회로가 아무래도 그렇게 좋은 회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단발이나 연사 사이클을 잡아주는 정도로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이 제품을 제가 하나 만약에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익스테리어적인 요소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닌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인펜트리 사장님이 직접 게임을 뛰시다 보니까 그런 게이머의 이런 니즈를 장비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금액 28만 5천원에 이 정도 작동 성능을 가진 전동건은 아직까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처음 입문용 게임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아재TV가 여러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전동건 목록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고 하면 이 제품보다 더 상위 제품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VFC나 아니면 뭐 KWA에서 나오는 요즘 스피드 큐비용 이런 전동건들이 상당히 좋은데 아무튼 한 30만원 밑으로 차서 게임에 바로 뛸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전동과 한자루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펜스트 펜스트 펜스트